자 여기는 부산 부산 포모사입니다. 오늘 우리는 스님의 종례 시간을 보았습니다. 스님이 종례 시간에 맞춰서 종례가 아니고 예비 시간에 맞춰서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도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. 지금 내려갑니까?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스님 우상이 없는 게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?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다음 모자라로 가자, 다행이네. 우와, 저기 산바라, 강원도 가때로 오봐. 봐봐, 봐봐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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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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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강남구청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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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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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집니다.